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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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의 경제주식 마무리 경주마 새로운 한주의 문을 열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고용지표가 예상 밖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나 기대가 다시 후퇴한 가운데 맞은 월요일장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 초반 1% 넘는 낙폭을 장 중에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코스피는 2700선을 가까스로 지켜냈습니다. 이번 주 FOMC를 비롯해서 빅 이벤트들이 질비합니다. 월요일 경주마 기수들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도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을 제가 표현하기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장 중에 계속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부장으로 승진하신 박 부장님, 포문을 열어주시죠. 일단 매매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종가가 끝나게 되면 물론 지수는 20포인트 이상 빠져서 끝나긴 했잖아요. 느낌이 좋은 날이 있고 좋지 않은 날이 있거든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었어요? 시장에서 이게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LG 앤솔 같은 시총상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부 재미가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외국인 선물도 지금 1조 이상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금리가 미국 극채금리가 좀 오른 상황이었고 경험적으로 이럴 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통해서 일부 해지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평가가 될 때 장 중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움직였던 여러 가지 섹터가 많이 있는데 움직일 때 그 종목들이 딴 쪽을 팔고 움직이는지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빠져나간 느낌보다는 매매하실 분도 하겠다. 그리고 중소형주단에서 강하게 팔닥팔닥 움직이는 움직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일부 이상은 시장을 해볼 만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내일 조금만 사게 되면 중소형주단에서 강하게 좀 붙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2차 전지로 봤을 때 코스닥 얘기할 때 2차 전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은 살짝 밀리긴 했어요. 밀리긴 했지만 다른 쪽, 다른 2차 전지 단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일부 종목들 그리고 전력기기 그러면 실적이 되는 일부 큰 섹터들 종목들이 나름 꽤 의미 있는 양봉을 그려가면서 움직였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아직은 좀 살아있고 일단은 오늘 저녁, 이번 주 수요일까지 FMC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월요일 현재 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밤부터 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주시했던 건 고용지표였는데 예상 밖으로 너무 많이 고용이 됐어요. 고용이 잘 되면 좋은 일이긴 한데 주식 시장에는 이게 배드뉴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월요일장 상당히 흔들리겠는데 걱정이 됐었는데. 네.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굿뉴스에서 배드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또 반대편에서 배드뉴스가 또 배드뉴스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소폭이지만 소폭 상승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나와 있는 경기 지표에 따라서 많은 해석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앞서서 FMC도 이번 주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 고용지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금리 인하가 도대체 언제쯤 올 것인가에 대한 시장에 기대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고용지표 자체는 어쩌면 좀 뒤로 좀 밀려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시장에 우려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마는 금리 인하가 이제는 9월달에서 11월달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 경제 지표가 나왔지만요. 약간의 개별적인 장세가 좀 이루어졌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크게 또 폭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번 주는 정말 엄청난 빅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WWDC부터 해서 CPI도 발표가 있고요. FMC도 있고요. 테슬라 주주총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브로드컴 같은 이러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정말 미국 시장을 꼭 한 번씩 지켜보시면서 또 국내 시장도 같이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보시는 그러한 주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워낙 빅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장에도 투심을 좀 좌지우지할 만한 상당히 큰 임팩트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 팀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직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움직였었던 바이오들이 타격을 입었었고 또 다행인 점은 빠져나간 수급들이 아예 시장 자체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 섹터로 좀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들도 좋았었고요, 흐름들이.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좋은 흐름을 내는 종목들. 결국은 지금 흐름들이 매매하시기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게 뭐냐면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사실 잘 안 올라와요. 가는 주식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더 가네 했는데 그게 더 가고 더 가고 더 가고. 오늘 식료품 주식들도 그 무거운 주식들이 여기서 한 번 더 치우고 갈까 했는데 더 가고. 그렇다 보니까 선뜻 매수하기에는 어려운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매수는 하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올라가겠지 하는 종목들. 기대감으로 시작을 오늘 분명히 하셨을 건데 그 주식들은 또 움직이지 않고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높은 구간에 있는 가격이 높으니까 가치로는 여전히 쌀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을 아마 매매하시기 어려운 주식들인데 그 주식들만 오르다 보니까 좀 계속 시장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 그 생각을 그 말씀 그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을 거고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더 양 시장 모두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오늘 글로벌 미국 시장 이벤트도 이번 주에 엄청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없이 동시만기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12,000개 정도 순 매도했는데 이 정도 오면 이 정도 매도를 했는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대형주들은 오늘 좀 밀리긴 했죠.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충격이라고 보기에는 폭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날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증거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박스피의 하단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번 주 또 빅 이벤트가 많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다음 주는 빅 이벤트들이 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번 주에 큰 무리 없이만 지난다고 하면 또 다음 주는 괜찮지 않을까. 또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우리 월요일의 새 기술 전반적으로 6월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투자 이벤트 될 것 같다는 시간을 전해주셨고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그 무거운 식품주들 오늘 떠올랐잖아요. 특히 오늘 화제가 됐던 게 빙그레였단 말이죠. 빙그레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빙그레 아이스크림이 또 생각이 나네요. 사실은 빙그레는 최근에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조금 일부 밸리업도 관련될 수 있다는 느낌도 받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주라든지 기타 보험 관련주들, 자동차까지 움직이다가 일본 사례 보시면 일부 중소형주들로 쏠릴 수가 있다. 그중에 최근에 증권사에서 회자 금액의 빙그레가 있었다는 것도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오늘 올라간 게 밸류업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사실은 음식료는 삼양식품이 쏘아올린 공에 낙수 효과로 맞는 겁니다. 삼양식품이 워낙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요. 제 기억에 남는 게 일본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일회성이 1도 없는 실적.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시면 공장 증설까지 나오고 있고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삼양식품이 계속 같이 가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국내 다른 업체들의 뉴스가 너무 빨리 전해지는 게 제 눈으로 보여요. 시너지군요. 말 그대로 이게 시너지네. 그렇죠. 주가가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뉴스 플로우가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게 시너지 효과가 계속 날 수 있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화장품도 같은 효과입니다. 그렇게 울타뷰티에 누가 입점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국내 화장품, 음식료 같은 경우는 K 쪽의 여러 가지 낙수 효과를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시장이 특징인데 오늘 대응주가 좀 쉬었잖아요. 대응을 쉬었기 때문에 기존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기억을 해보시면 전력기기, 음식료, 화장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음식료라도 전력기기가 오늘 세게 쏜 거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시장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게 안 움직였던 과자 관련주들이요. 크라우냐, 혜태 이런 쪽들. 상한가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진짜 그 섹터가 강할 때 움직이거든요. 일부 테마성을 띄지 않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오랜만에 상한가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말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는 한 꼭지. 그런데 아까 황 팀장님의 얘기를 조금 제가 연장선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헛헛하실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음식료 매매한 적 있습니까?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음식료는 그렇게 매매하는 업종이 아니었어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기타 철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요. 은행, 자동차까지 정도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하는 업종에 속여 있었기 때문에 음식료가 날아가면 이게 손이 안 나가는 현실. 저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가니까. 즉 이거 시장을요. 되는 쪽이 더 간다. 내 거 너무 안 가. 이렇게 후회하실 필요 없고요. 이러다가 이쪽이 좀 쉬게 되면 내 차례가 오긴 옵니다. 오긴 오는데 너무나도 이쪽이 쏠리니까 안 오니까 내가 중간에 못 버티고 손절을 나갔기 때문에 못 버텨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건데요. 한 번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나서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좀 힘드실 수 있거든요. 힘들어도 내 차례 오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어떨까. 같이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보하자 그 말씀이시죠. 존보라기보다는 지금 종목들이 슬슬슬 흐르는 것들보다는요. 옆으로 횡보를 할 거예요. 장이 괜찮으니까는. 그러면 다른 쪽은 오늘 뭐 저기 빙그리 27% 오르는데 내가 가지고 이거는 옆으로 횡보 보합이에요. 심지어 종가 때 상 밀리니까는 100원 빠져요. 그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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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거래가 아무도 거래가 없거든요. 지금은요. 누가 먼저 못 버티는 사람이 던지느냐 이 게임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장중에 훅훅 마이너스 날 때는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못 버티고 그냥 시장가로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럴 때 바닥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매도를 하고 손절을 치는 순간은요. 어땠냐면 아직 2분기 실적 발표 안 했잖아요. 2분기 실적을 봤는데 1분기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내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그러면 내가 사반기에 다른 종목을 놓여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직은 내러티브가 작용하는 시즌이긴 해요.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일부 테크 쪽 있지 않으세요. 채 DPT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올라가면 상한가인데 그게 안 움직이니까 줄줄줄 세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가끔 저기 증권사 추천 종목도 나와요. 나오는데 나와도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때는 1월 달에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시즌이 올 수 있어요. 아마도 애플, WWDC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오리엔트된 뭔가 시리가 됐든 뭐거나 하면 또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코파일럿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내 종목이 움직이는 시즌은 내가 엑시스할 수 있게 한 번 정도 놀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기다리는 것도 일종의 공부가 될 수 있다. 오늘 주 시원장에서 많이 들은 얘기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빙그레가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런 이면에는 삼양식품을 필두로 한 우리 전반적인 식품주들의 수출 성장세. 아주 탄력적인 성장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K-푸드의 열풍이 단기간의 이슈가 아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주 굵직한 트렌드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 그게 실적으로 그냥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삼양식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9%가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4%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 자체가 작년에는 64%였던 것이 이제 이번 올해 1분기 때 75%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삼양식품에 바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의 여러 트렌드상 봤을 때는 이러한 식품에 관련된 이러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약간은 좀 반짝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 음식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그런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삼양식품 외에도 지금 오늘 뭐 많이 빙그레부터 해서 다른 이제 과자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런 수혜가 얼만큼 이제 들어갈지는 옥석 가리기는 나중에 우리가 또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요. 지금의 어떤 기대감으로서는 이런 모멘텀은 좀 지속적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매각했던 다른 업체들까지도 오늘 빙그레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희 댓글에서도 많이 의견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선생님이랑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불닭 먹고 매우니까 메로나 빨면서 나온다. 바나나 우유. 도랑 치고 가지 자꾸. 이 식품주 열풍이 사실 뭐 오늘 뭐 작은 종목 중 우양이라는 냉동김밥 하는 회사들도 그렇고 지금 한국 식품이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증거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사실 밸류에이션의 확장에 대한 영역이잖아요. 철저하게 내수 산업이었다가 해외로 가는 기업들이니까 과거에는 내수 기업이었다가 해외로 가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이 확장. 우리가 과거에 2014년, 15년도에 CJ그룹주들이 그렇게 해서 시세를 엄청나게 냈던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향이 아니라 미주향, 더 큰 시장, 인구만 보면 중국이 더 클 수 있지만 미국이나 더 큰 나라들로 확장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보면 단순하게 숫자를 넘어서서 문화에 대한 수출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가 그 거기로 정착이 돼버리면 하나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자나 다른 해외 음식들을 정말 일상식으로 먹는 것처럼 우리나라 음식이 현지에 일상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 초기잖아요, 사실. 아직도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김밥이나 여러 가지 라면을 아직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정말 무한한 상상력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수출에 대한 또는 실적에 대한 언제가 픽아웃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논의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긴 합니다만 그런 논리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이런 쪽에 대한 성장성이 다른 모든 섹터 대비 가장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들은 가장 편안하게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상하가 같은 종목 중에 해외제과식품 같은 종목도 진짜 한 몇 년 만에 옛날 허니버터칩 이야기 나왔을 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상하가 간 거거든요. 허니버터칩 오랜만이네요? 그때가 2014, 2015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후로 정말 재미없게 흘러가다가 이제서야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마 식품주식들은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가격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뭐 삼양식품부터 시작해서 다른 종목들 보면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아직 밸류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더 해볼 만하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꺾일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꺾였을 때 아까 박현상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내 턴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내 턴에서 기다리는 분들 종목이 또 오르긴 할 겁니다. 네, 순한 매이기 때문에. 6월은 그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형적으로 지수 관련 종목들, 대형주들은 재미가 없었고요. 종목단으로는 분명히 가는 종목들에 가지고 있었으면 더 재미있어지는. 지난주 금요일도 흥분이었는데 오늘은 도파면이 더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사실 오늘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뭔가 좀 막 마지막에 쥐어짜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기를 다가가면 종목들의 변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익실한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뭔가 투자의 관점보다는 트레이딩이나 매매의 관점, 결국 같은 말인데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제 여기서 저는 추세 추종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사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세 추종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주식이니까.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 이때 샀으면 했는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계속 계속 해오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막상 내일이, 오늘이 꼭지를 찌연정.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전체 비중에서 이 종목을 얼만큼 샀느냐. 뭐 전체적인 내 리스크 관리를 얼만큼 부담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손절매 전략을 당연히 세우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HBM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사실 또 잘,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또 올타임 하이를 또 찍었거든요, 오늘. 가는 종목이 또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어디가 끝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 주 이제 좀 사실 만기를 지나고 좀 마음 편해지는 구간. 오히려 금리 인하도 아니고 인상도 아닌 플랫한 구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하를 하면 우리가 이 인하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어요. 보험적 금리 인하냐 아니면 경기 둔화를 방해하기 금리 인하냐. 그렇게 되면 후자의 경우, 만약 고금리로 계속 갔을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정말 낮은 딱 10% 한 방에 와줄 수 있거든요. 과거 2018년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오히려 저는 변동성을 더 크게 유발시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금리 플릿하게 갈 때, 고금리일 때 돈 잘 버는 기업. 지금은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 증가단에 있는 기업들이 확실히 세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 턴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무조건 존버할 게 아니라 일단은 내러티브라도 있으면 다행. 그런데 내러티브로도 없고 실적도 안 되는 기업들은 올해 내 턴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하실 말, 아까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저는 황현진장님께서. 오늘도 적터만 안 나왔나요? 달리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저보고 맨날 러닝 좀 해라. 이제 운동을 러닝을 해야 된다. 자동화 엄청 타시더라고요. 저희 경주만은 가장 어울리시는 그런 분이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는 시청자분들께 그냥 재미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불닭볶음면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는가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너희 이렇게 매운 거 먹어봤어? 이렇게 돼서 사람들한테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나 외국 인플루엔서들이 이 불닭볶음면을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런 부분이 확 퍼지다 보니까 정말 예전과는 좀 다른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체질이 예전과는 좀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최근에 들고 있고 그게 지금 주가로 또는 실적으로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이 BTS가 또 불닭을 먹은 적이 있군요. 사실 이제 SNS상이나 화제성 측면에서는 이런 탑스타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먹고 이런 것들이 더 퍼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요지는 이겁니다. 황 팀장님은 추세로 봤었을 때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박 부장님은? 최근 오늘 올라간 일부 종목과 최근에 지난주에 강했었던 종목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지난주에 20%대까지 강하게 쏘었던 종목들은 오늘 3%에서 5%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아직도 신고가 중에 추세가 좋긴 좋더라도요. 그러면 강한 추세가 미리 형성된 종목들에 특히 오늘 음식료 중에서 좀 과하게 쏘었던 종목들의 경우는 내일 조정 있을 때 한 두세 번 정도 나눠 사는 게 맞고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그런데 오늘 갔는데 별로 안 간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일 양복 나올 때 조금 쫓아가도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차이는 뭐냐면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더들이 매매하는 장이에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답보가 되면 일부 현금화를 하려는 습성이 있고요. 추세가 깨지게 되면 강하게 손절하는 습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매매를 하고 종목마다 좀 감이라 그러죠. 이게 종목을 1대1로 상담을 못 드려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습성들을 지금 시간에 잘 파악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빙그레가 이렇게 오른 거는 빙그레의 대표 아이스크림 메로나잖아요. 사실 오늘 혹시 반팔 입으셨는지 저는 반팔 입었거든요. 날이 확 더워졌단 말이에요. 이제 대구나 이런 지역에서 30도 넘는 온도가 기록이 됐고 앞으로 올해 여름에 폭염이 굉장히 심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위와 관련된 어떤 계절성 테마 투자 이런 것들도 지금 눈길을 끌고 있단 말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스마트 그리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는데 오늘 오른 거는 더위 때문이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황팀장님 또 먼저. 오늘 전력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AI 전력과 관련된 전력 배전과 관련된 종목들이겠죠. 그런데 그 종목들이야말로 정말 밀렸을 때 꼭 사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였죠. 그대로 밀리더라도 우리가 버텨볼 수 있는 종목들이었고 지금 사실 AI 데이터 센터가 더 폭발적으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더 성장한다는 기사들이 내년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엔비디아의 플랫폼들이 더 많이 팔릴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들은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올랐던 거는 사실 조금 너무 내러티브한 끼어맞추기 식이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충분한 조정이,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왔던 자리였고 우리가 기질적으로 매매하신 분들, 이평선 매매 단순하게 이평선으로만 봐더라도 충분히 딱 살만한 자리였네 사실 후행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자리에서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추세를 꺾여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은 해볼 만하다. 오늘의 반대 의미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께도 얘기를 좀... 이게 더위 관련 주 하면 제가 바로 뭘 찾아보면 신일전자 같은 이런 선풍기 관련 주, 과거에 그리고 혹은 에어컨 관련 주지 꿈 있으면 장마 오게 되면 못 찾습니까? 제습기 관련 주요. 그런데 이런 계절적인 특성의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게 된 게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한 4, 5년 전에는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지금은 시장이 워낙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황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일단 올해의 중심은 AI의 낙수 효과가 얼만큼 나한테 오느냐 안 오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종목들을 봤을 때 스마트 그리드 관련 섹터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 주들이 오히려 더 셌지 전통적인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들은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한두 종목 빼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원전도 강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막상 한전 산업이 상한가고 서전 기준에 8.7%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도 움직였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내 관종 안에 이게 원전이 있는데 이게 다른 원전을 사는 거죠. 좀 뭐라 그럴까요? 테마가 좀 온고잉하게 쏠리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여러 종목들이 여러 가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오늘 더웠기 때문에 더위 관련주로 쏠릴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런 특성들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옅어지고 있고 거기에 중심은 아직까지는 AI가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단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군요. 전문가들의 의견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님. 네, 일단 저는 지금 저희 박 부장님과 같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AI 낙수 효과에 따른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조금만 더 붙이자면 지금의 AI라는 것 자체를 보게 되면 이 AI의 여러 섹터들이 지금 연관이 되어 있고 이 AI 섹터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글로벌 트렌드로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유틸리티 섹터들이나 아니면 인더스트리얼 섹터 같은 이러한 산업체 섹터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같이 체크를 하면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떤 커플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의 여러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또는 전력기계 관련돼서 이러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현재 지속적인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약간의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모멘텀은 그 선 안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시세를 주다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주어지고 상대적으로 좀 싼 가격에 만약에 기업들의 어떤 조정이 일어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매수세는 당연히 왜냐하면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커플링으로 또 보시는 게 또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짧게 짚어보고만 넘어가죠. 오늘 사실 공매도 관련해서 또 금융당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시스템 완벽하게 점검 시스템을 다 갖추는 시점 내년 3월이라는 스케줄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이복현 원장이 논란이 된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내년 1분기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 3차 토론회에서는 이제 3월 이렇게 딱 월까지 찍어서 나왔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3월을 기점으로 그런 공매도가 완전 재개가 되겠구나 이런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 3월이라는 개발이 완료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산화돼서 사실은 우리가 싫어하는 거는 막상 공매도 여부보다는요. 재개 여부보다는 지금까지 무차익 공매도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심했었던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전산화만 완벽하게 되긴 한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주식하기 좀 쉬워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인가요. 그때 공매도 재개 금지 나온 다음에 제가 주식을 좀 매매를 좀 쉽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 장고 높은 종목들 위주로 제가 실적 좋은 곳을 소팅해서 매매했어요. 즉 공매도가 많다는 종목은 그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면 매수로 들어올 거고 매수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공매도를 쇼트했던 사람들은 커버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은 일종의 공매도 스킴미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얼만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매도 전산화를 계속 외쳤던 거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산화 빨리 돼야 되고 클린하게 돼야 됩니다. 내년 3월 이후에 만약에 된다면 저는 좀 건전한 주식시장 우리가 좀 해볼 만한 주식시장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 팀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공매도가 없어서 센 주식들이 확실하게 더 센 주식들은 정말 좋죠. 사실 다 행복하니까. 그런데 이제 아래에 있는 주식들이 숏 커버링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들. 공매도를 해서 그렇게 목표 순결이 높지 않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박살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종목도 소위 말하는 밸류업으로 해당해도 되는 종목들인데 이렇게 싼데도 매수세가 안 들어오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산화가 돼서 좀 투명하게 되면 정말 이제 한번 개인 투자자들 지금도 종목들을 보면 정말 개인 투자자들 매매 정말 잘하시거든요. 실적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실적 같이 투자대로 또 성공을 엄청나게 많이 상반기 하셨고 매매로 또 성공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SNS 통해서 보셨겠지만 또 매매에 신의 경제 오르신 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꽤나 많은 수익들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공매도가 전산화돼서 판 제대로 깔고 매매를 같이 한번 해보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실 기관 이기고 개인 이기고 이런 대결의 장은 아니잖아요. 사실 서로 주가가 오르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약간 뭔가 기관과 개인이 약간 서로 적인 것 같은 느낌들이 사실 꽤 불법 공매도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혀서 매매를 하면 조금은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물론 시장 한국 주시장 자체가 정말 말씀 우리가 계속 우리가 밸류업 얘기하는 것처럼 한당의 성숙한 시장대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대로 정말 뜻한 바대로 정말 잘 굴러간다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경제 규모나 전 세계적인 위상에 비해서 사실 너무 후진적인 증시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것만 아니었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주가들이 정말 전 세계적인 기업을 몇 개나 갖고 있는 나라가 지수 상승률이 전 세계의 꼴등이라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죠. 그 부분들이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 제도적인 보완들이 아주 좀 덜 됐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이 측면들이 해서 선진화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또 한 밸류업을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와서 사주는 그런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은 이 시장 트렌드대로 맞춰서 매매는 하시고 살아남으시고 내년에 이제 합법 이제 좀 뭔가 제도가 완전히 되고 나서 그때 매매는 또 맞춰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복현 원장이 얘기했던 연내 국매도의 부분 재개 이 가능성은 아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죠.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사실 오늘 3차 토론회에서도 일부 의견으로는 일단은 기관에서 전산 시스템을 마련을 하면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부분 재개를 해서 일종의 베타 테스트를 전산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검증이 되는지 불법 국매도를 잘 잡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거든요. 사실 부분 재개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은 완벽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래도 감독이 계속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트라이 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시작을 했을 때 어설프게 시작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지금 부분적인 국매도라면 아마도 일부 대형주단에서 먼저 시작을 할 텐데 그게 부분적인 국매도 하는 게 생각을 해보면 시스템이 완벽을 해야지 부분적인 국매도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뭐냐면 여러 증권사의 전산 체계를 맞춰서 나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부분적으로 잘 안 되는데 전체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노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외국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에서 빅인벤트가 상당히 많다고 전해드렸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애플의 WWDC 세계 개발자 회의입니다. 우리 옛날에 프로레슬링 WWF가 기억이 나는데 WWDC 무슨 이벤트길래 이렇게 세계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가장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애플이 과연 AI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겁니다. 정말 이거고 지금 엔비디아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할 거 없이 메타 플랫폼스도 할 거 없이 다 AI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또 AI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천하의 애플이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낙입니까? 지금 생존을 걱정해야 될 게 이번에 WWDC가 나오고 나서 아마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AI에 많이 뒤처져 있다.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 애플을 보게 되면 정말 폐쇄적인 본인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했던 약간 갑 중의 갑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오픈 AI와 같은 협업을 통해서 그런 AI 플랫폼을 스마트폰에 또는 여러 기기를 통해서 AI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협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애플의 여러 생태계적인 전략들과는 조금 다른 결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iOS 1.8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가 할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시리나 사파리, 노트 이런 주요 앱에 AI 기능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코파일럿이나 다들 아시겠지만 오픈 AI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기능들이 이미 벌써 우리 소비자들은 겪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리고 음성 녹음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문자화 시키고 이러한 부분은 AI에서 앞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부분을 스마트폰 안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능을 소화를 하는가 아니면 클라우드로 보내서 소화하는가 이런 자체적인 하이브리드 기능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지금 시리에 있었던 전직 연구원들의 말을 따르면 지금 애플은 AI에 대한 DNA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과거 수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회사를 떠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게 정말 애플이 AI 생태계를 어느 정도라도 점유율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시장에선 큰 관심이다 보니까 이 WWDC가 정말 큰 관심이 있는 상황이죠. 얼만큼 이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이 AI 수요가 스마트폰 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가가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가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주에 자세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하의 애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AI 시장이 와서 확 쪼그라든 입지를 보니까 이게 AI 열풍이 무섭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WWDC에서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로 혁신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애플이 상징성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AI 폰에 의한 삼성전자와 경쟁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 애플과 관련된 수혜주들은 국내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번 주 다른 한편으로는 애플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환경을 빼고요. 아마 애플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AI의 기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를 기점으로 지나고 나면 애플은 정말로 오지 않을 바닥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는 애플이 AI를 안 하진 않을 거고 하기는 할 건데 분명히 언제 얼만큼의 파급 효과가 나올 거냐 언제 파급 효과가 나올 거냐 그 얘기인데 대체적인 전망들은 이번에도 그렇게 엄청 공격적이지는 않을 거다. 방향성 정도만 제시할 거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방향성은 맞겠죠. 그러면 조금 기대를 본다고 하면 사실 내년쯤이 되겠죠. 결국 내년쯤이 애플, AI 폰이 뭔가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시리에 정말 자비스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언젠가는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애플을 접근한다고 하면 정말 AI, 우리가 애플 한때는 정말 애플만 보고 있었을 때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쭉 애플이 아마 그 시기를 언젠가 또 영향을 되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애플, 아이폰과 관련된 기판 관련 주식들, 카메라 관련 주식들, 대표적인 LG 이노텍 같은 회사들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주식들은 충분히 관심 갖고 보셔도 지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시대에 맞수긴 하지만 서로 또 은밀한 협조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경쟁하듯 보이지만 나중에 시장 자체, 파이 자체를 키워서 같이 나눠먹는 이런 식의 산업 구조들을 계속해서 가져왔잖아요. AI폰이 지금 일단은 1차적인 관심이란 말이죠. 삼성과 어쨌든 안목적 밀월 관계를 갖게 될 것이냐 아니면 경쟁적 관계를 갖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만약에 그게 맞다는 존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폴더블에 비슷한 연장선상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폴더블은 안 따라가네요, 애플이. 그렇죠. 애플이 한다고 하긴 했죠. 그런데 그 시기 자체가 내년일지 아마 내후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플은 좀 신중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신중하고 천천히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데 작년에 그런 스탠스가 깨졌어요. 비전 프로 때문에 깨졌습니다. 비전 프로에서 AI라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 전에 우리가 메타버스, AI 이것에 열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막상 무겁기도 하고 이게 약간 배낭이잖아요, 약간 느낌상. 그러니까 애플의 DNA 자체가 좀 떨어진 거 아니느냐라고 고민을 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한 고민이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에 다 풀릴 것 같다라고 예착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시리에 일부 기능이 탑재될 것이다. IS 업그레이드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세럼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것까지 지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삼성이랑 비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대폰 출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폴더블을 성공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갤럭시 24가 성공한 상황에서 애플이 지금 8월에서 9월 사이 신제품이 나오는데 6월에 지금 개발자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8월, 9월에 나올 신제품에 6월 개발자 회의를 했었던 그런 뭔가 썸싱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면 그 다음 아이폰의 출하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월에 데이터 보시면 중국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최근에 LG노택 같은 그런 아이폰 관련들이 좋았습니다. 막상 우리가 애플 관련주로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이폰 관련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OLED에 알고 있는 우리가 아이패드 관련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미리 올랐었던 아이패드 관련주들은 올라다 빠지고 있고요. 그런데 미리 움직이지 않았었던 LG노택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실적 때문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엔 국내 시장에서는 아이패드 쪽보다는 그래도 강자 애플의 강세는 아이폰이니까 아이폰으로 개발한, 아이폰을 베이스한 디바이스가 어떻게 더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삼성은 제각길 잘 가고 있고 24까지 성공을 한 상황이긴 하니까 일단 저는 개발자 회의부터 출하량이 나오는 한 9월 정도 시기까지 이 시장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약률이라든지 혹은 발표했을 때 판매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지 정말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애플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 애플의 입지가 참 옛날에 요즘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에 있다라는 말이 하지만 사실 이전에 애플이 애플았다는 말이 원조거든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의 트렌드, 이게 정말 왕자 자리가 영원한 건 없네요. 정말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짧게 제가 좀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면 사실 애플의 지금 많은 애플 주주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거 애플은 본인만의 엄청난 굳건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픈 AI와 같이 협업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떠한 플랫폼을 가지고 내가 의존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정말 좋은 이러한 플랫폼에 의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 그 여러 시장의 파이나 점유율이 있어가지고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메타 플랫폼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 맞춤형 광고를 애플 생태계에서 잡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한다라는 그 부분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메타 플랫폼스의 매출이 확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떠한 의존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이게 아킬레스건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애플이 과거에 정말 판을 깔아놓고 여기에서 놓을 수 있게끔 우리가 딱 잡고 갔던 이 생태계가 이제는 이 생태계가 약간 깨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딱 5분 남아가지고 이건 묶음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묶음 질문. 내일 아니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미국장 개장할 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이 되고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은 FOMC 결과가 나오는데 FOMC는 또 중요한 거 이번 FOMC 때 점도표가 또 업데이트돼서 나오죠. 그러면 점도표라면 결국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표이기 때문에 참 이벤트들이 큽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묶음으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묶음으로 답해 주십시오. 박 부장님. 일단 개인적으로 그런 모멘텀을 앞두고 나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하면 그 당시 발표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지금까지 과거 패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내일 엔비디아 주가 크게 동요 안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수급을 좀 보면 좀 느낌이 올 수 있는데 매주 업데이트 되는 게 미국 시장으로 돈이 얼만큼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대만 시장 들어가는데 이게 미국 시장으로는 자금이 계속 들어가요. 아시아 지장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 들어가겠습니까? 엔비디아 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10분의 1로 가격대가 싸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부 매수세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그런 액면 분할의 가슴 아픈 기억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좀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들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면 250만 원, 300만 원 갈 거 기억나시죠? 오래된 이벤트인데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런 액면 분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세 자체가 조금 더 들어와서 좀 싸진 엔비디아를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투자 자체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공교롭게도 애플이랑 WWDC랑 엔비디아 예배를 같이 통조를 하는데 전까지 무슨 얘기 했습니까? 애플이 엔비디아 빠지듯이 애플이 같이 갈 것이다 기억나시죠? 지난주까지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까? 애플이 미리 올랐어요, 지금. 그렇죠? 반영이 됐구나. 그럼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벤트 때문에 플랫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나서 이틀 동안 FMC 전에 시장이 또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좀 미리 오르게 되면 FMC 때 점도표 두 번 찍힌, 세 번 찍힌 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요. 시장을 지금 2700포인트인데 다시 2600포인트 언더로 누를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액면 분할, 미국 같은 경우 우리는 좀 아픈 기억들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일단 유동성이 풍부하게 들어오면서 길게 본다면 결국 주가는 더 올라간다. 이런 게 패턴들이 많이 확인이 된 사례들이 있죠. 많은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쪼개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연평균 12% 정도의 수익률을 준다고 했을 때 액면 분할, 주식 분할을 했던 그러한 기업들의 12개월을 시개월로 딱 보게 되면 약 한 26% 정도가 상승한 과거의 통계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식 분할을 하고 사겠냐 팔겠냐 했을 때는 당연히 매수세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개인 소익 투자자분들도 더 싼 값에 우리가 또 엔비디아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거나 아니면 12개월 동안에 그 기간을 좀 보게 되면 그래도 매수세가 지수 대비해서는 아웃퍼포먼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께는 일단 FOMC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금리나 기대감이 일단은 또 후퇴했다는 말이죠. 또 반전의 드라마가 또 FOMC 때 쓰일까 파월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에 해봤자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점도표 우리가 FOMC에서 나오는 확률조차도 주간 단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쿨하게 볼까요?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저는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팩트인데요. 쿨하게 FOMC 결과를 지켜보자.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빅 이벤트의 결과는 어쨌든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경주마가 잘 도와드릴 테니까요. 퇴근길은 언제나 잊지 마시고 경주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